안녕하세요 현서진입니다 현서에요 오늘은 나도 있어 어 서진이랑 서진이예요 오늘이 끝나고 편의점 7군데 저희는 제발 민아도 없고 우와 제발 보이죠 하나씩 보이죠 민아 보충길 파솥빵 파일 핫소스빵 이렇게 딱 숯불 또 또 또 또 요렇게 지금 세계를 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 나와라 제발 와 긴장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구구 근데 이게 다 있는게 진짜 못생긴 해 자 두번째 파일 핫소스빵 오케이 TV씨 좋은거 나오세요 내가 TV씨를 뜯을거야 어 이번엔 서진이 잘해 네 차례 잘 뜯어 아들 와우 어 어 사람은 안둬 맞아? 아보크 맞네 아보크 나 나 이 좋아하긴 한데 아보크 자 어 맞아 세번째 바로 위에서 자 너 죽어도 됐어? 자 어 어 밑에 있네 이거는 어 밑에 있네 이거는 어 나이스 제발 미온아 와라 미온아 아니 그건 안나오겠죠 에이 오 나 니즈킨 좋아해 니즈론 니즈론 오케이 나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아 빵 진짜 하자 빵 같이 먹어 안녕 안녕 아니 오늘 근데 결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아니 아보크 아보크 북어 어 이거 니즈핀이야 그냥 오케이 오늘 3개의 언팩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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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